초대장을 분옥 씨가 공표했잖아. 공표할 때 없던 남자가 왔다면. 맞아. 사층에 숨었던 거야. 남자가 간첩? 개그룩이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잖아. 실적을 이루고 물조한 사도 간첩 만드는 자들인데. 너처럼 좋은 먹잇감이 어딨어? 호수여대. 수색 당함. 월북기만? 전화하라니까. 끝까지 대답도 안 하고. 꼭 한 번만. 딱 한 번만. 생포가 목적이다. 단, 놈을 놓칠 경우엔 사살해도 좋다. 수색 씨.